저는 87년생 재범이고요. 저는 시애틀에서 태어났고 당국대 경학과 한 학기 다니다가 졸업은 못했고 어떻게 하다보니 가져가 됐어요. 이제 곧 있으면 소소하게 앨범을 냅니다. 제목은 The One You Wanted고 들려드리기 전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. 전 예전에 어떤 여성분이랑 인연이 될 뻔했다가 아웃됐어요.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고요. 그리고 친구들이랑 파스타 먹었어요. 쉬었다 가자. 노래 부를게요. Just give me a minute Tell me what you wanna do Give me If I'm coming on too strong 아 뭐 그게... 이제... 귀에 익숙하지 않으면... 아아아아아아아아악 그렇게 해보니까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? 근데 그 사랑... 사랑이란 단어 자체가 사람마다 마음 깊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에 따라 어떻게 살아왔고..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Just give me a minute I'll make you fall in love